안녕하세요. 2024년 용의회를 맞이했습니다. 청룡의 해라고 하죠. IW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월요일 1시 적정과 신균의 가요가 좋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현재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번에 모실 분은 또 이영숙 가수님이 되겠습니다. 이분은 본인의 탈도곡 왜 내가 몰랐을까로 주가를 100% 이상 끌어올리시는 분이시죠. 우리 이영숙 가수님이 왜 내가 몰랐을까 두번째 삼천포 아가씨 세번째는 창부 타력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십시오.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눈물 흘린 적도 많지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 속에 빠진 적 있어요 매달리며 뿌리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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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네가 몰랐을까 왜 네가 몰랐을까 이제 울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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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침칫 빈 방안에 위두위둘로 누워 방작적 야심두룩 심부란 석자고 자고 눈물이 맺이 달리며 눈으로 눈으로 날이 밝아 꽃기어 밝은 구로구나 얼씨구나 찰씨구나 지와 짜졌네 아니 놀질 못하리라 글쎄다 뜨거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